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발극기를 통해서 고질병에서 해방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전주를 출발하여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아산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산병원에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24회차 항암을 가지러 아산병원에 와 있습니다. 체열실에서 먼저 체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7시 55분이네요. 9시까지 와서 체열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좀 일찍 서둘러서 오는 편이라 시간이 많이 여유롭습니다. 체열은 마쳤고요. 이제 종양외과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직 일된 시간이라 개방시간이 8시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려면 좀 기다렸다가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마스크를 쓰고 구독자님들을 배웠죠. 이제 병원 밖으로 나와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 얼굴 어때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아산병원 옆에 천병길입니다. 이 천병길을 따라서 한 20여 분 걸어가게 되면 몽촌토성이 나옵니다. 그 몽촌토성에 가서 11시에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몽촌토성을 산책 중인데요. 저기 노트타워도 보입니다. 이 산책 중에 앱으로 확인을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고 호중구도 2760으로 오늘 항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몽촌토성에 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곳은 운동하는 사람들도 지금 참 많은데 어때요? 가슴이 확 트이시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2시간 운동하고 다시 종양외과로 복귀했습니다. 11시에 진료인데요. 이제 진료실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진료를 마치고 점심까지 먹고 이제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산병원 앞에 조성된 공원에서 지금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오늘 항암주사 예정시간은 저녁 7시 반으로 접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6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서 새벽에 5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항암주사를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받고 나면 전주에 가면 12시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당일 항암을 하게 되더라도 한번 올라왔다 가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하루를 꼬박 보내야 됩니다. 아직도 저는 당분간은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힘든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기셔가지고 병원을 멀리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제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그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고질병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돌았던 몽촌토성의 풍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9개월째 맨발 걷기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신체의 여러가지 질병 완화에 경험을 얻게 되었지만 이번 영상은 다소 저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전주 한솔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중요 부위이다 보니 수술보다는 일단 약으로 증세를 완화시켜주면 수술은 안하고 계속 약물 치료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약이 잘 들여서 약물 복용으로도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대로 잘 유지가 된다면 수술은 안해도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대신 저녁 식사 후 자기 전에 약을 매일 두 알씩 먹는데 평생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 2018년 3월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더군요. 어느덧 6년째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을 해왔습니다. 약 먹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의 증세는 일단 소변을 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소변 줄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로 옆으로 아래로 말 그대로 개구리 뛰는 방향 알 수가 없듯이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나마도 소변 줄기가 힘이 없다 보니 매번 바지와 신발을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가 않고 싸도 쌌다는 느낌이 없을 만큼 잔뇨감도 너무 심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두세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려야 하는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나마 약을 빼놓지 않고 계속 먹을 때에는 증세가 조금 완화되어서 약하게라도 소변이 앞으로 나갔고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두세 번 정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약을 끊는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장거리 애춘씨 약을 미쳐 생기지 못했을 때는 어김없이 소변 배출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데 제 몸에 큰 변화가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 시작한 이후에 깊은 잠은 더 자게 되었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변 줄기도 강해지고 잔뇨감도 줄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맨발 걷기 효과에 의한 반응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이것저것 챙겨 먹는 약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을 잊어버리고 안 먹게 되었었습니다. 약을 2, 3일만 안 먹어도 당장 힘들어 다시 잘 챙겨 먹곤 했는데 전혀 소변 보기가 힘들지 않고 잠잘 때도 한두 번 볼일 보던 것이 갈수록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 시작한 지 약 3개월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무심코 안 먹게 되었던 약이 맨발 걷기 3개월 후부터는 증세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덕분에 아예 약을 멀리했습니다. 지금은 잠을 자다가 한 번 정도 깰 때가 있고 한 번도 안 깰 때가 더 많습니다. 소변 줄기도 더 굵고 강해졌고 잠요감도 없어졌습니다. 약은 모두 약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거든요. 맨발 걷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약을 안 먹은 이후 9개월이 되는 시점이 지금까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쉽게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상이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몸의 변화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자주 다니는 편백숲에도 말기 전립선암이었던 분이 맨발 걷기로 완치되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다들 한결같이 병세가 호전되었거나 나았다고 늘 말을 하십니다. 저도 전립선 비대증 뿐만이 아닌 또 다른 호전도 있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 호전에 대한 영상이므로 다음 영상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가 뭘 팔아먹기 위한 거라면 오해받기 딱 좋겠어요. 제가 뭘 팔아먹기 위해 현혹시킨다고 그럴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제가 10원 하나 이득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신발만 벗고 걸으시면 되니까요.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혈액이 묽어지고 혈행이 개선이 됩니다. 몸속에 활성산소가 분해가 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행에 옮겨보세요. 건강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많이 아쉬운 것은 이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 한 10분에게 물어보면 8, 9명은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건강하신 분들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 더 많이 맨발 걷기에 동참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몽촌토성과 전주 편백수 배경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땠셨습니까? 좀 힐링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차게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